어떻게? 무슨 곡을 틀어드릴까요? 블루레인 해야지. 진짜 우리 이거 머리 봐. 출발인데 좀 상큼한 거로 출발해야 되지 않아? 내 남자친구로 가자. 그럴까? 이거 봐 나 좀 한번 찾아봐. 내 남자친구로 가자. 가자. 갑시다. 몇 번이야? 6번, 6번. 10번 뭐야. 와우. 레츠고. 레츠고 있어. 레츠고 있어. 레츠고 있어. 소리 많이 갔나? 좋으셨네요. 야, 지금 날씨랑 딱이다. 어? 추억이? 추억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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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건 아닌 거 알지? 이거야. 빠바바밤. 아우. 아우. 입식이. 입식이란 거야? 나 지금부터 입식하는 거 알아? 궁금증적으로. 입만 펌크인데. 아우. 야,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공기반 소리반인 거 아니야. 유리 목소리가. 아우. 그럼. 나 그때부터 알았지. 한참 앞서갔어. 입 맞추고 싶다. 꿈마를. 가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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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울어. 눈물 봐. 나 마이런 거 아니야? 지니가. 왜? 지금 콧물을 낼 거야. 진희가 운다고? 콧물을 낼 거야. 진희가 눈물 난다고? 아니, 콧물을 낼. 나 지금 안 보여, 쟤가. 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주연언니가 진짜 울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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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이래. 감정 조절 좀 해. 너 혼자 너무 신나게 일갔네. DJ요리, 노래 다시 갑니다. 어우, 예쁘다. 댄스 타임. 여러분, 기분 어떠신가요? 우리가 함께 출발하는 지금 이 시간. 자, 출발합니다.